일본 유명 영상 미디어 그룹들이 새로운 시네마틱 유니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기투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고질라, 울트라맨, 가면 라이더, 에반게리온 등 탄탄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각 작품들의 제작사 토호, 토에이, 치브라의 프로덕션, 스튜디오 카라는 함께 한 페이지를 열고 초대형 프로젝트 신 재팬 히어로즈 유니버스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작사들은 각자의 고유한 작품으로 입지를 다져왔는데요. 특히 에반게리온의 제작자 안노 히데오키는 직접 리메이크 작품 신 울트라맨, 신 가면 라이더를 연출해 이전부터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으며 해당 작품들의 7편이 공개되면 신 재팬 히어로즈 유니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제작될지 예측 가능할 전망입니다. 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작품들이 연기되는지 또 실제로 작품관의 세계관이 연동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기에 추후 소식이 궁금하다면 신 재팬 히어로즈 유니버스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.